멘크로부터 가겠습니다. 출발! 너무 인위적인가? 악어 동물로 갑니다. 크로커다이 케이브. 힌트는 거기에 악어가 없어요. 근데 왜 악어 동물인지 한번 보세요. 상상을 해보세요. 으퐤 으 으 아니, 어, 쓰지 없어. 음의 오케이. 근데 애가 또 먹이를 안 줘. 이상하게 먹이는 안 돼요 됐어요 오케이 떨어지지 않는데 물지 않습니다 전혀 안 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